안녕하세요. 주이터장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이 12시 37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단은 오늘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다 풀어보려고 해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일단 결국은요. 엘슨 머틴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고의 날개를 달고 상당 부분 지금 좀 피곤한 과정을 겪고 있죠. 이 피곤한 과정은 분명히 어떤 룰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패시브 자금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후반부에는 울트라 캐퍼스티를 UC라고 하죠.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거고 가장 앞서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과 이 종목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가장 어떤 핵심에 대한 부분 2차전지와 전기체를 수요를 끌어 올리기 위한 부분은 분명히 이해와 에코프로 머티 이 둘의 관계가 아주 기교하게 닮아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패시브 자금입니다. 자 이 패시브 자금 기계가 설정을 한다고 했죠. 자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1000억 정도 운용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오늘 개요는 패시브 자금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기계가 움직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계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를 제어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죠? 아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까? 여긴 어떻게 해서 상가를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왜 오버시팅이 나왔을까? 다만 5만원의 법칙을 넘을 수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께 오늘 뭐 패시브 자금은 기계가 움직이는 거지만 기계가 움직이는데 여덟 군데를 남아서 움직입니다. 자 그 뜻은 자 제가 이 IPO 종목하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FULL은 10조원 가량으로 운영했었고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패시브 자금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설정했어요. 대략적인 여덟 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자 여덟 개 단계는 어느 정도의 퍼센트지를 넘으려고 하면 가진 매도를 반복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승하는 부분에서 몇 퍼센트의 구간대에서 기계가 밀고 들어오고요. 큰 자금이 반대로 몇 퍼센트에서는 밀고 나갈까? 이걸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0.1%의 상승만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강한 기계의 흠을 동반할 겁니다. 자 그 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자 끝까지 앞으로에 대한 패시브 자금에 대한 룰 그리고 여덟 개에 대한 구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자금은 다르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액티브 자금이라고 하고 패시브 자금은 기계가 움직이는 거죠. 이 룰에 대해서 지금 접근 방식을 알아야만 어차피 좋은 종목을 들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성장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2,000개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뭐 상장되기 전부터 제가 영상을 찍고 있었죠. 자 이 부분도 역시나 제가 얘기해서 제 썸네일이고요. 보시게 되면 LS 머트리얼 목표가 10만원 10만원 계속 읽어드리죠. 하루 전에도 찍었고 상장되기 전부터 제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최근에 DS한석이라는 종목도 사안가를 기록했고 에코프로 머티도 계속 떴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LS 머티얼즈 오늘은 청약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멋지게 살아봅시다. 자 여의도 자료 노출합니다. 라고 해서 적어놨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상장되기 전부터 이 가치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배팅의 룰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자 이 부분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 날이 아마 5만원을 넘을 수 없는 날이었는데 12월 19일입니다. 보고 가시죠. 자 그러면 이 우트라 캠퍼스티도 역시나 배터리죠. 이 안에 있는 이 업종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2차전지를 확산시켰던 분들은 수행율이 그렇게 좋지 못했을 거고요. 자 수행율이 좋지 못했다. 이거 2차전지를 사는 거 아닙니다. 엘에스머티리얼즈를 2차전지로 보시면 안 돼요.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라운드 피규어 5만원이라는 부분은 넘을 수가 없다. 5만원은 넘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끝까지 시켜보시죠. 왜? 넘게 되면 이 애티브펀드에서는 분명히 펀드메이저의 일부 자금에 개입이 있다. 기계가 들어오는 거는 거래소에서 특정하게 이렇게 관리를 안해요. 기계가 들어오는 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특별히 관리를 안한다고 합니다. 그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계니까. 제가 설정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펀드메이저가 주가관리를 하게 되면 아 이 기업의 수급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룰을 어겨버리는 절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룰을 어겨버린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뜻일까요? 이달. 네 19일날. 5만원에 대한 라운드 피규어를 넘을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실제로 제가 욕을 제일 많이 먹었죠. 5만7백원까지 찍었다가. 왜 그럴까요? 자 문자로 욕이란 욕은 다 왔습니다. 분명히 상장되기 전부터 제가 6천원에 받으시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시초가에도 사라고 했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자 보십시오. 예. 12일날. 이때 상장이 되는 날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죠. 이제 오늘까지 하니까 3만3천명의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자 보게되면. 업체를 반영한 주가 상단. 그리고 뭐라고 하죠? 에코프로 머티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이탈입니다. 11,14일 한번 기억해보세요. 자 문자 주신 분들한테 다 이렇게 보내드리긴 합니다. 다만 연령대가 저보다 더 많은 분들한테만. 제가 올해 54입니다. 네. 저보다 연령대가 많은 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거는요. 상장되기 전부터 제가 영상을 찍었다며 책임감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도 제가 3만6천원에 매도. 그리고 이날도 라운드 피규어 5만원에 매도. 이날은 시초가에 매수. 근데요. 이런게 있습니다. 이날에 대한 부분 정확히 말씀드렸고. 왜? 배터리 업종에 대한 선호. 정확히 찍었는데 이걸 설명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 부분을 볼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날도 3만7천650원을 갔다왔어요. 근데 급락 나왔어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의 룰에 따라서는 거래량 기준에. 분명히 차익금액이 나올겁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3만6천원에 팔라고 했다고. 1,650원 더 갔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3만6천원을 뚫어버리려고 하면. 기계 매도. 큰 자금. 이게 흘러나온다. 왜? 코스닥 150이죠. 코스닥을 들어 올리고 싶으면. 이 종목도 편입하고. 코스닥을 빠지게 하고 싶으면. 이 종목도 편입해라는. 사전 패시브 자금. 기계가 설정한 자금.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쵸? 이 날은. 5만원 라운드 피규어. 역시나 기계 자금. 근데 어떻게. 700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찍고 내려온다는 건. 기계가 밀어버린다구요. 이 날도 사셔라고 해서 문자를 주셨고. 드렸었고. 자. 길게 봅시다. 멀리 봅시다.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합시다. 자. 패시브 자금이 어떤 건지. 다시 아시겠죠. 액티브 자금은. 어떤. 펀드메이저들이요. 증권사 브로콜을 통해서. 뭘 나누는 겁니까? 네. 맞아요. 증권사 브로콜을 통해서. 주가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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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에 배팅하는 상품이라고요. 즉. 사람의 심리가 개입되죠. 패시브 자금은. 기계가 심리적인 부분을 제어합니다. 자. 더 오를 것 같아. 하면서도. 밀어버리죠. 왜? 기계니까요. 그 기계 룰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 저 구독자분들은. 전부다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아요. 제가 54지만. 대부분이 65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자까지도. 한번씩. 꼭 드리는 이유가. 처음에 찍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을 안 하면. 네. 잘 받아놓고. 네. 저점 매도. 고점 매수. 또 저점 매도. 고점 매수. 이럴까봐요.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구간대에 성립되면. 저 영상 안 찍습니다. 저도 바쁘구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면. 저도 연구소 나와서. 오늘. 토요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문자량이 너무 많이 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자료집. 기계가 움직이는 거죠. 거래량 두 번입니다. 오전 오후. 나눕니다. 그리고. 여덟 개에 대한 부분에. 이 건데요. 오전과 오후에 대한 퍼센티지. 여기에 해당되는. 퍼센티지가 걸리게 되면. 아주 쉽습니다. 기계가 밀어버리고. 오. 더 오를 것 같은데. 차익 나오고. 이 정도 많이 올랐다. 밀어버리고. 그럴 겁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오를 거다. 오. 더 빠져버려. 그런 현상들을. 최근에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그건 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설정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 보시는 분도 있죠. 자. 엘에스머티. 사전 패스비 자금 유익 퍼센티지. 몇 퍼센트에 대한 오전과 오후에. 간단합니다. 거래량도 두 개를 적어놨어요. 받으시면. 한 30초 정도만 싹 읽어보시면. 두 번만 읽어보시면. 아주 편할 겁니다. 점식사 앞뒤로 해서. 그 프로그램의 0.1%라도. 추가적으로 오르면. 무조건 기계가 밀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전과 오후에 대한 부분이. 상승폭 확대와 하락폭 확대. 하락폭 확대와 상승폭 확대를 반복할 겁니다. 12시 기점으로 제가 설정해 놓은 겁니다. 하다 가시고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펀드메이저 후배들이 왜 이런 영상을 찍느냐. 여러 번 잘 되라고. 왜 저보다 연령대가 뚜렷하게 많아요. 이런 룰도 이해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 저점 매수 고점 매수를.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약 백수 올리는 방법도 다 드렸죠. 처음에 이제 아마 1600대 1의 경쟁률. 6000원의 공모가 상단에서도. 사실 이 주식 수를 받기가 너무 어렸을 겁니다. 기관들은 아직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인 걸 아시죠. 여러분들이 한 주 받을 때. 기관적으로 3, 4주 받죠. 3주까지. 한 주 받을 것을. 아무리 경쟁률이 강화되도. 3주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그건요. 제가 예전에 펀드메이저 했던 기관 코드가. 2년 동안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요. 2년 동안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라이센스가 저한테 있거든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입니다. 개인폰입니다. 4822 8706으로. 구독자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구독.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구독. 나 구독했습니다. 라고 해서. 별표까지 적어주세요. 스팸문자 한 번씩 걸린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리 없습니다. 확인해보는데. 통신사에서 그럴 리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은. 지인분한테 좀 부탁을 해보십시오. 진짜로 그게 스팸문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못 보낸 겁니다. 구독. 별표. 지인분한테 한 번. 대신 보내달라고 한 번 해주십시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죠. 이. UC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조회공지사항이 하나 나와있습니다. 자. 요거 먼저 보고. UC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자공지 한 번 들어가볼까요? 네. 전자공지 한 번 들어가보시죠. 전자공지요. 시가총액이 지금 3초 넘었죠. 자. 코스닥 150은 3조원 정도 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거래소 이전 상장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왜? 자회세안. 자회사에 대한 가치만 부여가 되게 되면. 매출액이 반영되면 돼요. 자. 타자가 좀 느리죠. 사실 뭐. 저희가 뭐 타자까지 잘 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연륜에 대한 시장의 룰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보세요. LS전선. 이게 아마 급등을 했을 겁니다. 네. 왜? LS머티는 전전일. 네. 급등을 못했고요. 오히려 빠졌죠. 이유를 보시죠. 조회공시 요구합니다. 현저한 변동에 대한 미답변. 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LS머티. 자. 발행주권. 현저한. 네. 이겁니다. 너 왜 이거 많이 올랐니. 조회공시 답변 요구한다. 거래소가 말하죠. 자. 이때요. 이 거래소는. 기준에 대한 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지에 대한 부분을. 일주일 동안에. 옳은 부분을 따지고. 경고 종목을 지정한 거죠. 요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어떤 거니. 하이엠케이. 이거 기억하세요. 오스트리알라. 유업. 네. 소재의 하이라고 있어요. 조인트 벤처. EV 배터리 시스템. 부품 사업. 요겁니다. 하이입니다. 하이엠케이. 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게 뭔 뜻이냐면. 결국은. 제공시 시한을. 언제? 1월 18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때에 대한 부분에. 이제 패시브 자금은. 이걸 이용해서. 분명히 움직일 텐데요. 자. 봅시다. 어떤 의림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같이 한번 해 보시죠. IMK. 저런 정보 전달자가 아닙니다. 양의 배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흐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상장 노리는 LS 머티얼. UC 알루미늄 전기차 소재. 자신갑니다. 이거 엄청 좋은 소식이죠. 이게 뭔 뜻이냐면. 자. 알루미늄 사업. 이거는 자회사. LS. 제가 코로나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반드시 끼시고. 마스크 반드시 끼시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게 되면. 제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매끄럽지 않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토요일인데. 찍고 있어요. 자. 알루미늄 사업은. LS 자회사인. LS 알스코가 영위한다. LS 알스코.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세. 아니. 하이엠케이라고 있죠. 이거와 연관성이 뚜렷한 건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LS 머티리얼은. 칠환경. 어쩌고 저쩌고. UC합니다. 이 정도인데. 여기 쭉 보게 되면. 하이엠케. UC UC 하다가. 하이엠케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기서. LS 머티리얼즈는. 올해 초. 전기차 시스템. 오케이. 알루미늄 부품 시장에서. 선두권 업체인. 오스트라 하이와. 뭐죠. 합작법인. 예. 뭐요. 하이엠케를 세웠다. 이 뜻은 뭐냐면. LS 알루코. 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알루미늄 소재. 자. 합작법인 만드는 이유가 뭘까. 공시사항을 이렇게 낸 이유는 뭘까. 결국은 뭐예요. 자. 이제부터 기업이 들어가야죠. 얘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예. LS가 이번에 얘를 상장시키면서. 도끼를 품었죠. 뭐라구요. 더 이상 2년동안 자회사 상장하지 않을게요. 얘만 가치를 일단 2년동안 끌어올릴게요. 언제 상장을 했죠. 연말에. 왜 그럴까요. 2년은. 올해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내년입니다. 이제부터. 자. 이해되시죠. 좋은 종목 잘 보유하셨고. 스. 지금까지 수익차를 내셨고. 이제 패시브 자금. 1월 18일까지. 다시 한 번 더. 한 달 이내. 재공시할게요. 이때는 이제. 기기적인 자금에 의해서. 변동폭을 키우겠죠. 어느 구간때. 추가. 급등. 차익. 금낭. 추가금낭. 반등. 자.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울트라 캐퍼시티는 뭡니까. 얘네들이 사업하는게. 충방전을. 여러 번 하더라도. 신제품 같은. 100% 완충. 100%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 힘 세고 오래가는 건전지. 배터리죠. 왜 그럴까요. 시장에서는. 얘를 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오르지 못했죠. 사실. 얘만 이렇게 치고 간겁니다. 다이코 프로버티라. 왜 그럴까요. 전기차 수요 감소된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UC. 이게 필요하다. 왜. 4, 5년정도. 전기차를 타게되면. 배터리를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폐배터리까지 써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거죠. 중요한건 뭡니까. 5천만원짜리 차를 샀는데. 어. 5년마다. 우리가 보통 10년 타죠. 한 1500만원씩. 배터리 비용이 나온답니다. 그럼 3천만원입니다. 8천만원짜리 차를 타는거죠. 막상 기름값 걱정에서. 전기차 타봤더니. 의미가 없더라. 야 이거. 하지 말자.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거야.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죠. 왜. 중간에 충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전구체. 양극재 핵심 소재인. 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도 날리는거에요. 음. 그럼. UC는. 울트라 캡퍼스티. LS. 머트리얼지는 어떤 개념. 어차피 충방장. 계속 하다보면. 배터리라는게. 효율이. 우리가 휴대폰 쓰다보면. 어때요. 처음에 사서. 한 두달 정도 지나면. 전화 한 세통만 하게 되면. 한 80% 내려가 있을 때 있죠. 이겁니다. 네. 효율이 떨어진다는거야. 근데. 백만회. 백만회 이상. 충전과 방전을.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새것의 배터리처럼. 쓸 수 있다. 결국 뭐에요.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가. 시장에서 오를 수 있는거. 뭐에요. 신규 상장주 때문이 아니라고요. 뭐죠. 맞아요. 전기차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울트라 캡퍼스티와. 양극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그러면. 자회사 중에. 목소리 좀 매끄럽지 않아도. 잊으십시오. 제가 콜을 낳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버튼. 한 2,000개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스 머티의 자회사 중에. 엘스 알루코라고 있다고 했죠. 자. 엘스 알루코는 뭐하는. 아까. 공시사항에 봤죠. 재공시하겠습니다. 하이엠케이. 하이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 업체가 있다. 차량 경영화 알루미늄 소재를 다루는 업체다. 그쵸. 합작법인. 조인트벤처. 자본금 모아서 같은 회사를 세웠다. 근데. 엘스 머티리얼즈의 자회사 중에. 엘스 알스코라고 하는 업체가 있다. 알루코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건 왜 필요할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전기차의 그 배터리 보면요. 감싸는 게. 뭐라고 돼 있죠. 아주 무거운 소재로 돼 있죠. 근데 요거를 알루미늄 소재로 바꾸게 되면. 가벼워져요. 뭔 뜻이다. 우리가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지게 되면. 기름값 덜 먹게 되고. 이 차인지 덜 써도 되는 거죠. 배터리에서 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거우니까. 사람 4명 타는 거랑 8명 타는 거랑 같습니까. 다르죠. 이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기가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고종목 위험종목. 이거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래소의 규정은. 많이 올랐을 때 주의종목. 그 다음 경고종목. 위험종목. 그 다음 거래 정지 단계를 가요. 오를 놓으면 무슨 위험종목 달고도 올라갑니다. 패시브 자금 때문에 이런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기계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근데 여러분들 상승하는 종목이 주의경고 위험이라서. 왜 걱정해요. 빠지는 종목을 걱정해야지. 왜 빠지는지 주의하세요. 경고하세요. 뭐죠. 위험을 갈려드립니다. 왜 상장 폐지될까 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근거 있는 상승은. 뭐죠. 시장에서 근거 있게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코스닥 150에 선정이 되는 패시브 자금의 사전 물량들만 아시면 돼요. 아까 자료 보내드립니다. 상단이 아닌지 여러분. 구독자임을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뭐죠. 네. 구독. 별표에서 보내주세요. 네. 네. 자. 자. 이 부분. 결국은 합작법인을 세웠던 이유와. 자회사. LS. 알스코를 원하는 이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왜 애의 가치를 높인다 했죠. 2년 동안 상장 안 한대요. 그러면 뭐입니까. 내년까지 애에 대해서. 자. 아들 녀석이 장가 보내기 전에 어떻죠. 엄마꺼에요. 결혼한 다음. 와이프꺼죠. 아들 녀석 생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게 되니까. 네. 전에까지는 이제 엄마 엄마 하다가. 와이프 통제를 받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상장되기 전에. LS. 알스코의 가치를 충분히 끌어올리게 되면. 반영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요 부분. 이제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1달이라는. 1월 18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특정한 사실은 나오겠죠. 패시브 작업은. 까고. 차익하고. 급등시키고. 반등시키고. 추가 의정. 급락을 반복할 겁니다. 그 룰에 대해서 아시라고 해서요. 제가 자료집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에레스모티. 사전 패시브 작업 유입 퍼센트 유인입니다. 30초면 가능합니다. 거래 대응 방법 빈.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자. 점심 먹고 왔더니 급락 나왔다. 급등해버렸다. 이런거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그래도 인생에 뭐 저보다.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그쵸. 우리는 연륜을 가진 투자자인데. 기계가 움직이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스크 줄이시고요. 어차피 좋은 종목입니다. 잘하셨고.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은. 내년에 IPO 시장도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그쵸. 증권사 놀아 다니시면서. 여러 군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가족 계좌 이용하실 거예요. 노. 네. 반드시 코드로. 여러분들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되시죠. 잡아다 가시고. 그리고. 에코 프로 버티와 닮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다. 아.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자. 봅시다. 이건 공모가 상단에서. 이렇게. 최상단 6,000원이었고. 네. 2만원 근처에서 시작해서 시초가에 매수해라 했죠. 이런 룸은 보이죠. 이 한 번의 조정은. 몇 프로짜리였습니까. 변덕소 30 프로짜리였습니다. 자. 에코 프로 머티브 옵시다. 어차피 양극제도.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는 역할이니까. 쭉 나오죠. 근데 왜 얘는. 이렇게 낮기 시작했다고 했죠. 경쟁률 자체가. 네. 엘스 머티는 1600대 1. 얘는 17대 1. 낮췄죠. 기관들이 왜. 얘가 급등해서 시작하면. 따상상에서 시작하면. 관련 급등. 관련 주도를 LNF 부터 시작해서. 에코 프로 BM. 전부 다 급등해서 출발한다고요. 근데 공배도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럼 어떻게 한다. 청량율을 낮춰버린다고. 기관들도. 저도 기관이었지만. 낮춘다고요. 아래에서 시작해서 얘를 충분히 끌어올린 상태에서. 얘 조정 주는 구간대에. 에코 프로 머티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의도를 가진 거죠. 그래서 반드시 청량하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은. 퍼트폴리오의 중심은. 에코 프로 머티와. 엘에스 머티. 양본에서 다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볼까요. 4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는 게 충분히 걸렸고. 코스피 200에. 패스브 자금이 유입되기 전에. 사전 테스트가 일어났고. 그쵸. 자. 그런데요. 이날. 금등. 금낭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의무공시라항이 아니에요. 주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2600원짜리 상장된대요. 쇼입니다. 왜. 뭐죠. 패스브 자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패스브 자금의. 어떤. 이 룰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공지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으세요. 좋은 종목입니다만. 네. 미리 선반영에서. 올랐기 때문에. 얘는. 하루만에 때려 맞죠. 왜. 룰이 다르니까. 하단에서 시작했느냐. 상단에서 시작했느냐. 하루짜리로. 때려 맞잖아요. 음. 이제. 룰 이해되시죠.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충분히. 인생의 연륜을 가지신 분이고. 연령대가 뚜렷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집 보내드린 겁니다. 원하는거 없습니다. 네. 구독자분들이. 잘되길 희망합니다. 저도. 과거에. 석달동안. 경제 유튜브를. 잠깐 했었다고요. 예. 백만명이 모였고. 잠깐. 이제 또 저도. 사실 이. 취미활동으로 하다가. 경제연구소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펀드베리즈와 애널리스트 후배들. 이렇게 해서. 어. 퇴사하고.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지금 뭐. 연기금 기관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국책. 뭐. 국채업. 그리고 금은. 이렇게 해서. 전략적 자산배분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여유가 없어요. 지금도 연구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과. 제. 필드에서 제가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어떤 접합점이 없을까. 라고 하다 보니까. 일이 되어버리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과거의 죄송함. 서운함. 이게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구독. 그리고. 별표.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자료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에리스머티와 에코프로머티. 왜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알았다. 네. 그쵸. 그리고 뭐. 조회공시에 대한 것도 다 알았죠. 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 뭡니까. 150. 그쵸. 아. 150만 원이 아니구요. 집중 안 하셨죠. 자. 뭡니까. 기기가 움직이는 코스닥을 들어 올리기시고 싶으면. 150. 코스닥 150. 거래소를 들어오고 싶으면 코스피 200. 그게 에코프로머티. 엘에스머티. 자. 근데 하나. 궁금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중에. 음. 뭐랄까. 1억을 투자하거나. 10억을 투자하거나. 또는 뭐 50억을 투자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이거 주식 투자하시면서 정말 잘하시긴 했지만. 혹시 그 저점에 더하고 고점 매수에서 손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신 분. 1번. 그리고 또 두번째. 여러분들 중에. 이 투자금액의 10% 정도는 이런걸 실어놨다 이거야. 왜 안 볼 수 있어서. 왜. 10%에 대한 금액. 자. 1억이면 천만원. 천만원이. 오르든 말든 별로 신경쓰지 않아. 난 1억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분들. 왜. 왜일까요. 9000은 다른게. 들고 있거든. 근데. 안 좋아. 스윙이. 이거는 계속 봐. 이런 분들 있어요. 이거는. 투자의 방식의 룰을 좀 달리하면 됩니다. 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첫번째. 저점매수와 고점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종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왜. 저한테 또 반문하겠죠. 야. 나이. 뭐. 당신 이거 뭐. 저점매수 고점매도 얘기하는데. 응. 저점매수 고점매도를 누가 하고 싶어서 해. 종목 좋은거라고 해서 샀더니 그런거 아냐.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룰이란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우상향하는 부분을. 예측을 하는게 아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뭘까요. 15년 동안 스탑펀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시장 산업 업종입니다. 뭘까요. 시장은 뭐죠. 제론 파울.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 총질. 금리 올리냐. 동결하냐. 이거 본다 이겁니다. 시장이 위냐 아래냐. 판단할 수 있죠. 이베이에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이제는. 산업은 뭡니까. 뭐. 반도체 산업. 2차 산업. 바이오 산업. 자. 반도체도 나뉩니다. 뭐라고 나뉩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넨트, 플러시, 파운드, 패밀리, 스크릴룸. 그쵸. 반도체는요. 했고. 바이오는요. 크게 나눠봅시다. 항암제로. 가장 뚜렷하니까. 면역항암제, 일반항암제, 표적항암제. 표적은 이것만 치료하려고 하느냐. 면역은 면역을 끌어올려서 다른항도 치료하냐. 다 종목들이 달라요.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그쵸. 2차 산업은 어때요. 양극재, 응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어려워요? 아니에요. 양극재까지는 같다고 칩시다. 원통형 배터리, 폐배터리는 필요없죠. 왜? UC. 울트라 캐퍼시티가 있으면 폐배터리 사용 안해도 되니까. 자. 어떤 이론입니까? 양극재까지 도달했다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청약. 제가 말씀드렸듯이. 끌고 갈 수 있는 페팅 도맹이 생기는 거고요. 비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50%든. 엘스머티는 어때요? 청약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첫날에 붙을 수 있는 용기.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온다?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배터리 관련주이지만 2차전지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양극재. 그리고 배터리입니까? 이겁니다. 근데 이 양극재에서도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1번. 뭐예요? 배터리는 얘입니다. 근데 양극재는 뭡니까? 네. 맞아요? 양극재는 전구체와 플러스 리튬을 합성을 해서 만들죠. 근데 중요한 건 리튬 가격은 폭락해서 에코프로는 오르지 못하는 거고요. 전구체는 뭐죠? IRA법. 미국에서 중국 거, 제러븐웨이. 최대 전구체 업체 거에 이 부분을 사용하면, 스위프에서 사용하면 보조금을 안 줄게. 세제 혜택 안 줄 거야. 못 쓰죠. 국내 80%를 에코프로 머티컬 사용해야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희귀성. 왜? LS 머티가 지금 UC죠. 울트라 캐퍼스티. 캐퍼스티. 용량. 울트라. 슈퍼 울트라. 슈퍼 용량입니다. 얘는 상대적인 업체가 똑같아요. 뭐? 중국에 있는 울트라 캐퍼스티 업체 외에는 얘를 상대할 기업이 없다고. 결국은 지금 부각되기 시작. 왜? 2차전지 시장이 뭐죠? 개화될 때는 에코프로 머티나 LS 머티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고. 왜? 없어도 되니까. 지금은 필요로 한 거라고.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 판을 알면 1억 가지고 50대 50. 10억 가지고 50대 50. 또는 8대. 이렇게 배팅을 해야지. 설령 나머지 20%는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들이라는 게 있죠. 그런 거 거래해도 된다고. 내 평가 금액을 올리는 게 가장 넘버원이죠. 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별거 없다고. 탑다운.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 끝. 손실률 0. 2, 4, 6, 8.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다고. 특급 종목으로 수익을 냈다고 생각해서요. LS 머티 물론 축하드립니다만. 제가 말씀드렸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만. 어떤 느낌이죠. 판이라는 거예요. 시장의 판. 산업의 판. 성장기인가. 1세부터 15세까지 성장하는. 가장 빠른 속도를 크잖아요. 키가. 15세부터 18세까지는 더듬더듬. 20세까지. 이런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고. 좀 편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반말은 아닙니다. 선배님들. 구독이라고 해서 별표 보내주십시오. 일단 자료집 다 보내드릴 거고.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 그런 겁니다. 잘하셨죠. 여러분들.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 1년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고. 10년을 기준으로 하면. 매번 똑같은 사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바뀐 것 같지만 바뀌지 않는. 내 것 같지만 내 것 같지 않는. 뭐 그런 노래도 있죠. 아들 녀석 뭐 이런 노래 부르던데. 똑같은 겁니다. 엘에스머티라는. 그 후에 어떤 산업군들이 또 바뀌어요.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된다. 2차전지의 개화가 일어나고. 또 어떤 걸 원하는 시장이 나오면. 새로운 엘에스머티라는. 이런. 급등의 어떤 산업군들이 형성될 수 있다고요. 바이오면 바이오. 그때 우리는 색깔을 달리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의 다행이죠. 엘에스머티가 고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네요. 이왕이면.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이거 100% 들고 계시는 분 있네요. 한 분 맞습니다. 한 분. 그 분은 깡으로 투자한 게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뭐다. 산업을 봤다. 이겁니다. 종목을 보고. 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목 보고. 업종 보고. 전기차 시장 좋은데. 전기차 시장 좋은데. 그리고 와죠. 손실인데. 딱 봤더니. 리튬 가평. 모르겠지 뭐. 아. 왜 이러지. 어. 제롬 파월. 금리 인상. 시장 금라. 전쟁. 하마스 전쟁. 확산. 그때는 손절해서 들고 가는 거야. 손실해서 들고 가고. 이제 안 보게 되죠. 왜. 바와에 답 안 나오죠.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사연. 아. 구독자임을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고. 왜. 소통이잖아요. 좋아요 버튼.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버튼 누르시고. 구독. 구독. 그리고. 사연. 이라고 적어주세요. 구독자. 기억하세요. 별표. 사연. 비중을 이상하게 투자한 분이거나. 고점 매수. 저점 매수를. 이 종목 반복하시는 분들은. 1부터 10까지에 대한 부분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구독.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연구소에 어떠한 내방. 내방 아니고. 전미식장 한번 합시다. 저녁식장. 근데 사연이 조금. 안타까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바쁜데. 최근에 저거 보셨죠. 제가 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한 분 한 분에 대한. 구독. 별표. 자. 이런 구독자임을 증명해 주시고. 사연을 일부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어. 제가 최근에. 예. 어떤 분들이 제가 54인데. 나이 더 먹게 보인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흰머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시죠. 예. 아. 저 눈썹도 좀 피긴 했는데. 자. 뭐 별거 있습니까. 인생의 선배님들.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연륜이 많으셨고. 자. 그래서 뭐. 소통방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나의 연령체. 이제 뭐.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변동성이 있을 때만. 자. 자. 이제 뭐. 이게 마지막 날. 어제죠. 패시브 작업. 끝냈어요. 어제 좀. 연구소에 어떤. 우리 저희 이제. 나름의 좀 회식도 있어서. 일찍 좀. 로. 두산로보틱스 어제. 금약 나왔죠. 이렇게 보고. 예. 여기는 그냥. 엘리스 머티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큰일 수 있으면 문자로 보내드리긴 하지만. 그냥 보내드리는 건데요. 한번 봅시다. 16일. 15일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이것도 일을 시키시는데. 근데 어쩌겠습니까. 80세 나신 분도. 연구소에서 한번 뵙는데. 뭐. 금전을 내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재밌는 분들도 많아요. 또. 텔레그라마 링크 주소도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소통방인데. 그냥 있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유입 중입니다. 털리지 마세요. 엘리스 머티. 36,500원인데. 계속 유지합니다. 18일. 이 날입니다. 상가 하죠. 유지하라고 하죠. 오히려 추가 매수하라고 합니다. 하죠. 32,000원 이상 추가 매수. 사전 프로그램. 패시브 자금 유입 중입니다. 제가 설계했으니까. 제가 모르겠으니까. 엘리스 머티 상가. 당일은. 뭐 전략이랄까. 없죠. 끝냅니다. 19일날 당겨서 보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가보자. 시초가에 추미합니다. 와우. 2분입니다. 네. 비중 투자란 이겁니다. 그쵸. 물론 이거 뭐. 90만원 손실이 나긴 했지만. 종목을 봐서 투자한 것 같으세요. 노. 프로그램 자금도 있지만. 뭘 보고 투자했습니까. 판. 배터리 판. UC 판. 2차 안지를 올리기 위한. 판. 이틀만에 역시 공매도 역격입니다. 그래서 쭉쭉 올려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잘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뭐. 과거에 알았던 분이라. 네. 소통방. 다른 곳에서 제가. 뭐. 시장이나 경제 이야기를 좀 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도. 들어오고 싶다. 기초값이 있습니다. 5만원 매물이 생깁니다. 라운드 피규어. 이날이죠. 5만원 라운드 피규어. 700원 더 올랐다가.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저보다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도 그러진 않더라고요. 판을 좋아하시니까. 근거 있는 판. 차트 이야기 그만 합시다. 차트는 누가 만든다. 사람이 만든다. 사람이 만든다. 사람은 심리에 동무. 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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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선 돌파하면.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그런 거 없습니다. 경고 종목 날개 다고도. 점점점 갈 수 있는 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왜. 산업만 형성되면요. 과거 코로나 때 보십시오. 바이오에. 코로나 치료제만 개발한다고 하면. 열방가죠. 판이라고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그때 치료제와 백신은. 테마입니까. 산업이죠. 코로나. 특수. 산업. 못하는 거를. 그런 거죠. 내가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보유하기 때문에. 긍정만 생각만 하는 거죠. 흔한 아이디어. 그때 그 코로나 때도. 제가 스타펀드면. 6천억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환율 시장은. 계속. 요동치고 있었고. 그렇죠. 오히려 정제마진. 즉. 원유를 생산해서. 팔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값. 그렇죠. 외환시장은. 달러를 원했고. 계속. 근데 이제. 뭐. 우한폐렴. 이제. 2020년도인가요. 9월에 이제. 추석 딱 갔다 온 다음에. 그러니까. 급락 나왔죠. 실제로 연휴 끝나고. 계속 신원 줬다구요. 근데 뭐. PBR. PER. 경제 가치. 스트롱 바이.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펀드멘털과 내재 가치를 무시하면서. 급락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전쟁. 전쟁이 무슨 주식시장이 필요해요. 질병. 오늘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람들한테. 미래의 플랜을 그려봐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시장이라고요. 똑같은 삶과 똑같아요. 술을 먹고 싶은 사람한테. 술을 사주는 거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후배 녀석들한테. 밥을 먹고 싶은 사람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밥 먹고 싶은 사람한테. 술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시장이 원하는 게. 특수 산업이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산업 업종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넘 파울의 입이. 금리 동결을 외쳤기 때문에.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고. 환율도 안정되고 있죠. 판인 겁니다. 하나라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자. 수요일. 아침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갭을 떠서 시작하기쯤. 한번 때리고 갈 거니까. 자. 이때가 20일이죠. 갭 떠서. 9% 한번 때리고 갈 거니까. 패시브 작업에. 룰입니다. 이분은 이때. 3S 아까 팔고. 이걸 조금 더 사죠. 이 배팅. 잘하십니다. HRB. 6.25%. 왜 그럴까요? 실은손직 보세요. 마이너스 치면서라도 빕니다. 자. 이유는 뭘까. 네. 바이오 종목이죠. 거래소 이전 상장. 아. 아시죠. 앤니스 머티도 지금 거래소 이전 상장. 제가 건의하고 있다고. 그분들도. 네. 건의. 이 거래소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구독. 별표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일단은 1,000원의 대상에 다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 넘어가서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충분히 요건 갖췄어요. 참고로. 네. HLB 여기서 급등 나와서 제가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왜 이렇게 오를까요? 거래소 이전은 여기서도 떠들었다고요. 근데 왜 못 올랐다. 저런 파우리 금리를 동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재료를 냈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만만치 않아요. 제가 펀드매니저 생활 중에 가장 이제 베스트 펀드매니저로 선정을 오랫동안 했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어떠한 재료도 산업에 맞물려 있어야만. 산업이 성장기 산업이야만 더 그렇다. 저런 파울이 만약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하면 오를까요? 임상 3상 통과하더라도 30% 오르고 꼬라박습니다. 거래소 이전 오르지 않을 겁니다. 바이오기분 부채가 많죠. 현금이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빌린 게 많아 놨으니 금리 올리게 되면 이자 부담이 높아지죠. 타격이죠. 그럼 유상증자 때리겠죠. 금락 나올 요소. 이 불안가는 있죠. 금리 동결하니까 이자부담 줄어든다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자 우리가 평상적으로 일상생활할 때 일상생활할 때 그렇죠. 그럴 때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전쟁이 나고 이럴 때 유명한 가수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총 맞아서 다 한 방씩이면 죽어버릴 수 있는 건데 때를 고라고 이거예요. 어떠한 재료도 혼자 움직일 수 없고요. 산업군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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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군이 있는데 바이오 업종이 안 좋은데 내 바이오만 오를 거다. 절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가다가도 원위치로 복귀합니다. 그건 왜 돼. 전세계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거. 그게 산업이에요. 코로나 치료제 또 얘기하실 거죠. 코로나 치료제 백신은 전세계 모더나 화이자 유럽에 있는 모든 존슨앤존슨 부터 다 신고 까놨어요. 머크부터 치료제 백신 막대한 금액을 쏟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테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입니다. 돈에 얼마만큼의 많은 비용을 삼가지고 그렇죠? 코로나 시기에 무슨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잘하면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그때 문을 어쩔 수 없이 열 수 없었던 찜질방들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제 리오프닝 됐을 때 걔네들은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HLB도 이렇게 했고 털리지 마십시오. 자 요거요. 제가 하나 더 조금 더 자 코드를 한번 좀 이따 거기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할게요. 요겁니다. 이날 보시게 되면 20일인데 20날 제가 빠질 때 근거 있는 하락도 우리는 피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날이이죠. 자 이날 왜? 프로그램의 룰을 분명히 적용해야겠지만 오후 12일 12일에 이거 정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운송부터 재활용 이거 뭔 뜻이에요? 사용 후 배터리 폐배터리에요. 폐배터리 정부에서 강화시킨다고 하면 울트라 패커스에 대한 부분이 살짝 줄어들 수 있죠. 단기학재다. 이게 단기학재다. 식사 맛있게 하셔도 되죠. 화이팅. 이유있게 팔라고 하죠. 프로그램과 단기학재 단기학재. 근데 이건 뭐 한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21일이죠. 자 여기 좋은 아침입니다. 제주 양도세 과세 10억에서 50억 이런 시행됐고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얘에 대한 하루 이틀에 대한 프로그램은 여기서 작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을 주목을 하는 거죠. 왜? 10억 정도 들고 있는 주식 투자가 다 파세요. 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50억까지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니까 안 팔죠. 팩트. 그래서 이 신규상장에 1금이 포함된 패시브 자금에 지금 당장 며칠 동안 해야 되니? 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달라집니다. 팩트가 나왔죠. 50억으로. 재료공개가 시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거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쭉쭉. 역시나 수익률은 오른 겁니다. 엘에스머틸 라이방송. 여긴 라이방송합니다. 참고로. 링크 주도 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아까 엘에스 전선아시아. 모해사는 분명 아까 조회공시사항 그것 때문에 오를 겁니다. 올랐죠. 왜 올랐다고 했죠? 엘에스 알스코. 어차피 모두가 얘네 자회사네요. 근데 결혼을 하기 전까지 급등을 하죠. 히토리다 뭐다. 결혼을 해버린 다음 빠지죠. 이거는 전자공시사항에서 엘에스 알스코에 대한 가치 때문에 오른 거고 반대로 이거래일이죠. 엘에스머티는 뭐예요? 조정을 받은 거고. 팩트. 항상 시장은 팩트대로 움직이는 게 어려운 거 없어요. 주식 양도세 부과하는 대주주. 상의한 기준. 이것도 50억 올려드렸고. 22일 날은 특정한 부분 없어서. 당일도 좋은 하루 찌를 때 찌르자 라고 하죠. 어차피 비중 조절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달. 그리고 디에스 단석이라는 부분도. 이거 상한가 같죠. 일단 당일은 한번 갭을 띄우되 조정을 재반될 수 있습니다. 쭉쭉. 시장에 대한 이슈 올려드리고. 자 집중 쭉쭉. 봅시다. 어떤 그림을 보이는지. 디에스 단석도 상한가를 쳤죠. 신규상장주에 대한 법칙은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뭐 이벤트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살짝살짝 들이잖아요. 이것도 공모가의 경쟁률이 뚜렷했던 건데. 결국은 한번 찍고 상한가 같죠. 다 상상.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갑시다. 자. 엘스머티.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율과 거래대응 방법. 청약 패스 올리는 법. 내년을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프로그램 150. 코스닥 150은 양도세 50억으로 확정되면서 수급이 약간 틀어진 것 뿐이다. 기계는 큰 자금 들어오고 큰 자금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텔레금방 링크부터 시작해서 이 자료집 전부 다 보내드리고 할게요. 인생의 선배님들이 잘되는 게 저한테는 뿌듯한 어떠한 네. 뿌듯합니다. 자. 상당히 나이는 전화번호로 010 제 게임폰입니다. 8706으로 자. 구독 그리고 별표라고 해서 보내시고 아까 배팅 금액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죠. 저점에서 고점에서 그리고 10% 산거는 올라가는데 90% 다 망조다. 라는 분들은 방법론을 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교육방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 예. 여러분 시간 빼서 하는 거니까. 자. 상당히 나이는 전화번호 보내주시고 구독 별표 적어서 보내주세요. 혹시나 못 받았던 분들 그분들은 이상한 거 보냈을 거에요. 저한테 꼭 이제 3번 이상 되게 되면 스팸 걸려버릴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지인분 통해서 한번 보내보세요. 자. 오늘 토요일도 파이팅하시고 주식단체도 파이팅이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도 있나요? 좋아요 버튼 알았죠? 많은 연락 기다려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다 아셨죠?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하자.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면 실수 확률이 반복되고 있고 아래에서 항상 강조해 드리죠. 뭐라고? 산을 오르기 위해서 태풍이 온다. 비가 온다. 안 좋다. 날짜를 변경하자고요. LS 모티도 똑같습니다. 추가 매수 피해 갈 건 피해 가는 건 어차피 갈 놈이지만 뭐다? 편안하게 가는 편안한 침대 있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이런 말. 그렇죠? 주식은 투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그렇죠? 피해 갈 건 피해 가자. 넣을 때 넣자. 변동폭을 이용한 투자. 리스크할. 언젠가 우리는 급격한 어떤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항상 경계하는 마인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위에서 아래를 보자. 탑다운.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감사합니다. 주이탈자 안교수였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